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쳐가지고 피로감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구가 한번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도닦다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한 번씩 큰 성장통이 와요 큰 성장통이 와요 그거 극복하면요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도닦다가 몸이 아프면요 와 이번에 점프하는구나 레벨업 하는구나 하고 신나했어요 속으로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기대했어요 기대 신났다기보다 기대 성장통을 잘 이겨내면 단 정신 차리고 잘 이겨내면 세계대전급 재난기준 이 성장통을 이겨내면 세계는 신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요 사실은 리더들이 그쪽으로 사람들을 선도해야 됩니다 위기는 귀에다 이 위기에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된다 정신적으로나 여러 시스템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맞아요 나무도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비전까지 같이 제시해야 되죠 정신개벽 해야 된다 이 시점에 정신개벽 양신개벽 없으면 지구에서 사는 환경이 엄청 힘들어질 수 있다 지구의 살림살이가 엄청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 논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전세계에 계신 우리 정토 향후의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명심하자고요 성장통을 잘 이겨내자 이겨내면 레벨업 한다 강박사심 61 6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